오늘의 강의 내용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의 전략적인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좀 맡게 된 스타마스터 김영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녀석으로 내 주변의 가족과 여러 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지어 나의 애터미 사업도 다소 좀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애터미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대면으로서의 온라인 교육 방법이 꾸준하게 정말 활성화가 되면서 어찌 보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2년 정도의 이런 비대면 시간 동안에 잇몸이 좀 더 튼튼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감기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몇 달 전부터는 본사에서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오프라인으로 최소 인원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또 목요 원데이 세미나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현장에 초대되어 오셨더라고요. 이제는 슬슬 예전의 그 모습으로 그 뜨거운 모습으로 세미나 현장에 연출되는 것 같아서 매우 좀 반갑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나 싶었는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이 구정 명절 이후에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을 것이다. 2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기사에 마음을 좀 놓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또 다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열심히 또 사업은 사업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도 마스크 잘 쓰시고 정말 우리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잘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에텀이 안에서이지만 다른 팀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그렇죠? 무엇인가 하나라도 좀 도움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내용은 많이 유사할 거예요. 막상 들어보면 별 내용 없네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텀이 성공 시스템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늘 말씀해 주셨던 스폰서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도 오늘처럼 외부 강사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드리면 다소 신선하다라고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아 저 방법은 괜찮네 라는 부분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제가 더 신나서 이렇게 준비된 내용보다 더 많은 보따리를 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 코로나 얘기 아직까지 하냐 지겹다. 지겨워요. 정말로 지겹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또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분명히 우리 에텀이 사업, 면대면으로 만나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우리 에텀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상 분명히 문제는 문제일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언제까지 넉넉히 코로나 끝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할게요. 코로나 없어지면 할게요. 이런 이야기로 나의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만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초보 사업자분 이야기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오토 판매사 이상 소위 리더 사업자님들을 위한 그런 내용도 좀 같이 준비가 됐고 또 국장 이상 또 리더스클럽 이상 사업자님들에게도 조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장은요. 에텀이 성공 시스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왼쪽에는 성공의 8단계 워낙 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동영상 강의로도 유명한 단락인데 이거는 에텀이 에서 만들어진 8단계는 아닌 건 모두 다 아시죠? 네트워크의 전신인 글로벌 A사에서 나온 창업자의 이론서 교과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번부터 8번까지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액션으로 저희 팀은 저희 산하 저희 팀은 이런 8단계를 조금 더 액션적으로 봤을 때 구체화를 시켰다. 그래서 세븐코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1번부터 7번까지를 조금 변형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1번, 2번, 3번 성공의 8단계를 보면 1번, 2번, 3번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항목이 있고 또 나와 우리 팀이 해야 될 팀워크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번, 2번 제품 애용과 미팅 참석을 딱 100일 동안 집중 트레이닝을 했더니 오토 판매사 이상이 한 번 찍는 판매사 말고요. 저희 팀은 오토 판매사가 꾸준하게 계속 양성이 되더라.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중요한 요점 삼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돈 많이 벌면 좋지 뭐 혹은 월 5천 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행으로 왔는데 내가 여행지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성공의 거리를 측정을 먼저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순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애텀이 소비자로 남을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는 솔직히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 부업으로 한 번 해볼래요. 이게 무슨 부업입니까? 이런 도구는 전업으로 당연히 진행을 해야죠. 라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거리 측정을 먼저 한 번 해보는데 이 그래프를 한 번 쭉 보시면 우리가 30대 30 맞으면 7만원이라는 소위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 7만원이 또 여러 번 맞으면서 20이 되고 또 올 4월부터 진행될 세미 판매사라는 그런 직급 정도에 오면 월 50만원 이례성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받으면 50, 한 달이면 100만원 수동 판매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오토 판매사 단계로 보면 5단계입니다. 7만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까지만 오면 왜 우리 박항일 회장님은 성공의 80% 정도까지 왔다라는 부분을 오토 판매사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 거기가 절반 지점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려요. 그럼 오토 판매사가 끝이 아니라 오토 판매사까지 오는 게 어떻게 보면 5단계라면 아이고 월 200 벌고 또 앞으로 월 5천만원 벌면 갈 길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승수의 법칙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와도 같은 승수의 법칙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또 400부터 오토 판매사 다음 단계부터 월 5천까지는 또 다섯 단계 정도로 나누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말장난 같지만 분명히 이 구조로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공자님들은 이 굴레 안에서 계속 성공을 해왔고 또 저 역시도 7만원부터 시장을 해서 오토 판매사를 거쳐서 지금 오토 국장 그리고 올 한 큰 이변이 없다면 올 한 6월, 7월 정도에는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월천, 여기서 말하면 리더스 클럽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나의 연금성 소득의 가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1년이면 당연히 월천이라고 봤을 때 1년이면 1억 2천만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고객 10년으로 보면 12억이고 내가 상속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한 30년 동안 열심히 월천만원만 받는다고 계산을 해도 내 대만 36억 원 정도가 불리어지는 애터미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저희는 또 애터미가 코드 상속이 있죠. 자녀 때, 손자, 손녀 때까지 상속이 되면 3대 합계, 월천만원만 받는 리더스 클럽만 돼도 3대 합계가 한 100억 원의 소득이 되더라 라는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이미 명시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그 빅 비즈니스라는 부분이 참 마음속으로 쉽게 와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아까처럼 월 5천만원 그리고 또 요즘 월 1억 이상 자라고 봤을 때 월 천이 100억이다 보면 월 5천만원 5배겠죠. 그렇기 때문에 3대로 보면 월, 아니 월이 아니라 3대로 보면 500억 원의 소득의 가치가 있고 또 월 1억이라고 하면 월 천만원의 10배니까 1천억 원의 저는 애터미의 자산적 소득이라고 저는 미리 알고 들어갔다 보니까 빅 비즈니스 앞에 내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조금 먼저 가치를 알려드리고 애터미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아주 초보자, 중급자, 리더 이상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초보 사업자 위주로 그래요. 애터미가 좋은 건 알겠어요. 저는 소비자로서 써봤더니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판매도 잘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처럼 말도 잘 못해요. 게다가 코로나다 보니까 만나러 오지도 않습니다. 만나러, 만나주지도 않고 오지도 말래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급했지만 이렇게 애터미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우리 자체적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지금처럼 본사 입장에서는 ABR 코스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또 너무나도 양질의 콘텐츠로 저희에게는 제공을 받고 있지만 그런 ABR 콘텐츠를 받기 전에 저희가 돌렸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요. 133, 혹시 석세스 아카데미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33, 하루에 3명 이상의 소비자예요. 3명만이 아니라 최소 3명 이상의 소비자를 3달 동안 만나자 그래서 133 법칙만 꾸준하게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 사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그거죠. 딜레마가 초보자일수록 딜레마가 뭘까요? 저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저 인맥 없어요. 매번 신규를 찾아서 산말리를 하다 보니까 내 인맥이 자꾸 끊어지는 건 아닌지 라는 것을 꼭 한번 좀 봐주신다고 하면 매번 신규 찾아산말리가 아닙니다. 만났던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끝까지 만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면 왼쪽에는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 표처럼 보이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133, 이제 표현 133, 제 입에서 133이 너무 자연스럽게 붙지만 여러분들은 다소 또 133이 뭐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표를 보시면 어렵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에 3타임 오후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기니까 오전, 오후, 1, 2, 저녁까지 봤었을 때는 총 4파트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만났던 사람 내일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주간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저희는 화장품 세트를 빌려줬더니 만날 사람이 없어요. 라는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봤을 때 월요일 날 만날 때 난 아는 사람이 진짜 없지만 제가 3명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신에 이 화장품 세트 정도는 투자라는 걸 한번 좀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누구에게 제품을 안내하는 걸로 투자 개념 없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나 한번 돈 좀 벌고 싶어요. 라는 분들에게 무조건 열심히만 하세요. 가 아니라 투자 좀 하세요. 화장품 앱솔루트 한 3세트 4세트 정도는 일단 개별적으로 직급 도전 안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한번 투자를 하시고 이브닝 케어도 똑같이 한 3세트, 4세트 정도는 뭔가 가지고 진행을 해봅시다. 월요일 날 만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체험을 해주고 그래서 3일 뒤에 내가 목요일 날 만나러 오겠다. 화요일 날 만나는 친구에게 3일 뒤에 금요일 날 만나러 오겠다. 또 수요일 날 만나는 친구에게 빌려주고 토요일 날 만나러 오겠다라고 했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가 일요일은 둘 중에 약간 자유롭게 한다라고 쳤을 때 이 3세트 가지고만으로도 월, 화, 수, 목, 금, 토의 만날 애프터 미팅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명확하게 아시면 저는 만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누구 이런 부분 이런 벽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만난 게 이거예요.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5명 친분도로 보면 굉장히 최상이겠죠.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만나고 또 이 파란색은 한 일주일에 격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이런 133 리스트를 통해서 쭉 적어보면서 월간 계획을 세우면서 133을 저희는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굉장히 또 이런 기초 프로그램에 유입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저희 팀이 운영하는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총 9가지 중에서 한 별표 5가지 정도는 이 팀 저 팀 아니더라도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각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시는데 저는 오늘 별표 친 5가지 3번부터 7번까지 부분으로 해서 초보 사업자들이 들으실 때 소비자 때문에 또 혹은 소개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질문이나 그런 걱정은 좀 많이 덜 수 있게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조금 팀별로 그렇고 많이 좀 간과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대구 대명센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인생 시나리오를 쓰지 않으면 평생 인상 쓰는 인생을 살 거다. 정말 인생 시나리오 써서 멋진 인생을 살 것이냐 쓰지 않고 평생 인상 쓰는 인상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살 것이냐 그런 걸로 약간 말장난 같지만 그렇게 꼭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매월 최소 저희는 보름에 한 번씩을 계속 적으면서 같이 꿈 공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팀만이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스킵을 할게요. 저희는 이렇게 밴드에 자료방이나 기초스쿨을 이용을 해서 이런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로 저희는 유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대명센터는 어떠한 또 새로운 커뮤니티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3번 아까 3, 4, 5, 6, 7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구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 3, 3 활동 일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먼저 월간 계획표가 쭉 나왔다고 하면 누구를 만날 때 올 수 있는 날을 꼭 체크를 해서 초대에 일단은 좀 목숨을 거는 그렇죠. 그래서 올 수 있는 날을 꼭 체크를 같이 하고요. 기승전 석세스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초대를 하는 것에 목적을 좀 둡시다. 그래서 석세스 참여 인원이 요즘은 온라인으로 좀 많이 됐지만 석세스 참여 인원이 곧 내 사업의 바로 미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내 아래에 10명 왔어요, 20명 왔어요, 짝짝짝이 아니라 좌우의 밸런스를 꼭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9명, 오른쪽에 1명 이건 또 다소 편식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좌우로 균등하게, 볼륨감 있게 초대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미팅 참석을 월별로 체크를 저희는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자, 무턱대고 이제 우리가 필드에 나가요. 나가서 제품도 열심히 알리고 하는데 제품 애용을 하면서 설문조사지를 작성을 시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애터미를 처음 나올 때 그때 애터미 안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이제 모 국장님이란 분이 이런 방법을 했더니 너무 좋더라 해서 범, 애터미 정말 범국민적으로 애터미 안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캠페인 아닌 캠페인이 한번 확 물밀듯이 지나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떤 팀은 저희 팀처럼 와 이거 되게 효과 좋다 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팀이 있는 반면에 어떤 팀은 해봤더니 별로 실효성 없던데요. 에이, 재미없던데요. 하면서 없어진 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설문조사지라는 부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카다로기예요. 카다로기인데 A라는 홍길동이라는 친구를 만날 때 두 부를 저희는 같이 작성을 합니다. 하나는 고객에게 주고요. 또 하나는 고객 관리용으로서 내가 보관을 하는 용도로 두 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지 않고 어머니 친구야 에텀이 카다로기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해줘. 주문 바로바로 빵빵하게 오든가요. 저희는 그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보고 야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일깨워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글뱅이 친구야 이거 한번 보면서 네가 그동안 많던즉든 애텀이 사용해본 제품이 있으면은 동글뱅이 한번 쳐봐봐. 그러면 쭉 동글뱅이 칩니다. 치면서 와 신제품 이런 것도 나왔네 저런 것도 나왔네 하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동글뱅이 다 쳤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만족한 제품이 있을까? 만족한 거 있으면 동글뱅이 친 거 안에 별표로 큼지막하게 만족한 제품을 한번 좀 표시 좀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동글뱅이 칠 때 나는 한쪽에서 내가 보관할 용은 내가 같이 컨닝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친구 동글뱅이 칠 동안 나도 내 카다로그에 동글뱅이 같이 치고 그 친구가 별표 칠 동안 어떤 거에 별표 쳤는지 나도 옆에서 별표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카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 설문조사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요 세 번째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동글뱅이도 중요하고 별표도 중요했지만 요 삼각형 요거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요게 뭐냐면 사용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삼각형지 한번 쳐봐 주실래요? 라고 하면은 그때 어 나 요거 안 먹어봤는데 요거 맛있다고 주변에서 그러던데 등등등의 이유로 요런 삼각형들을 쭉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만날 때 다음에 만날 때 요 삼각형에 해당되는 그런 맛보기 샘플을 저희는 준비를 해나가면 내가 관심있는 제품의 체크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만날 때 내가 먹고 싶은 건데 샘플로 먹어보래 내가 좀 경험해 보고 싶은 건데 샘플로 가져가면 훨씬 더 일단은 효과가 좋겠죠. 고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는 월 요런 설문조사지를 100불을 작성을 해 오시는 분에게는 해모임 하나 드릴게요. 라고 같이 이제 프로모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고객 관리용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 꼭 괜찮다 싶으면 꼭 한번 팀별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정을 체험만 시켜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험을 시켜주고 빌려주고 또 3일 뒤에 찾아올게 그때까지 빵꾸날 정도로 다 써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써봐봐 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제 끼게끔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아무나 다 빌려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체험을 시켜주다 보면 와 내가 쓰는 것보다 되게 촉촉하다. 내가 쓰는 것보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소비자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소비자에 한해서 빌려주라는 거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떠낸겨주면 그거 나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게다가 플러스 시너지 앰플도 각 피부 타입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도 같이 좀 빌려주는 것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팩방을 여러분들도 무조건 팩방 많이 활용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금남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는 남자분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나시 입은 모습이나 또 생얼이나 또 남자들이 보면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남 근데 남자분들은 따로 이렇게 또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더니 정말 병원에 입원해서서도 입원해서서도 환자복 입으면서도 정말 옆에 있는 침대에 계신 분들에게도 화장품도 전달하고 아무튼 이렇게 생활 속에 애터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안 하던데요. 파트너가 별로 포인트가 안 올라온 데요. 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부터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업의 씨앗인 시드머니인 이런 명단 작성 부분도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냥 대충 핸드폰에 있는 명단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 머릿속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분들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는 그래서 꼭 스폰서와 꼭 함께 진행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당연히 스폰서와 함께 하는 이유는요. 예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옆에서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스폰서가 옆에서 같이 대동을 했더니 어떻게 보면 연관검색어처럼 스폰서와 함께 홍길동을 내가 적었더니 이 홍길동과 계속 연관되어져 있는 분들이 내 핸드폰에는 없지만 내 머릿속에는 없었지만 이 스폰서가 이 분은 어디에 살아요? 누구예요? 어떤 제품 좋아해?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도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하면서 더 증폭이 되는데 스폰서 없이 나 혼자 하려고 봤더니 혼자 예단을 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꼭 스폰서와 함께 진행을 해 주십사. 그런데 이것도 작성할 때 법칙은 아니에요. 법칙이라고 적어놨는데 법칙은 아닌데 이렇게 했더니 상대적으로 꽤 효과가 좋더라. 근자친긍 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뭘까요? 근거리에 있는 분들부터 좀 적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5년 전에 참 경주부터 저희는 민들레 홀씨가 날아들어갔거든요. 저희 집은 서울입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경주 대구 또 창원 마산 부산 등 참 남쪽으로 많이 시작을 했네요. 오른쪽은 서울 쪽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의 우측은 굉장히 순식간적으로 대실적이라는 이름으로 금방 물이 차올랐는데 왼쪽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주를 대구를 저희는 다녔거든요. 지금도 본부장 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대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만 제대로 조금만 잘해놨다면 이렇게 몸이 좀 힘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거리 근자친긍에 근거리에 있는 분들을 먼저 좀 적어보시고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좀 적어보시고 친분도 상중하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분들을 이렇게 또 여러분들 파트너들에게 근자친긍으로 안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명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저희 팀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막무가내로 그렇게 랜덤하게 적지 마시고요. 1차적인 명단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친분도가 최상 극상이나 상이나 못해도 중상 정도에 있는 가족 친척 이런 분들 내 인맥 직접적인 인맥에서는 보통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2차 명단은 뭐냐면요. 친분도는 중 하나 하 정도의 알긴 아는데 이름조차 모르는 세탁소 아저씨 은행 여직원 처녀 그런 분들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계속 늘려가는 것도 우리는 바이너리 마케팅이다 보니까 왼쪽이든 아래쪽이든 내가 계속 만나면서 알려나가는 명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차 명단이 다 끝났다고 나는 명단 없습니다. 파트너명단 같이 풀어봅시다가 아니라 내 명단은 계속 임페리얼이 돼도 회원가입을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습관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계속 사귀면서 만나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분들을 주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초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무턱대고 초대하면 안 오죠. 왜? 다단계라는 그런 세강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전략과 전술이 있지 않고서는 요즘 들어서는 내 손안에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애터미만 쳐봐도 웬만한 정보들은 다 아니깐 나 거기 안 가도 나 웬만한 거 다 공부했어 라고 끝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계속 끝까지 한번 또 해보는 거에 대해서 보면 툴을 최대한 좋은 툴 요즘 너무 많이 나왔죠. 우측에 제가 엄선해서 적어봤는데 얼마 전에 세종대왕상 수상한 영상이나 기사들 또 1월 31일 했었던 SBS 비즈에서 나왔던 이것이 혁신이다 동영상 회사 속 너무 좋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치레탑 CC에 연속 재인증 받았던 이런 얘기들 등등등으로 또 얼마 전에 정은진 본부장님과 제가 2년에 같이 됐었던 애터미 PP라는 걸로 비회원도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나는 죽어도 회원가입 안해 라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애터미 PP를 한번 소개를 해 보십시오. 저희 팀은 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단 TMI 너무나도 많은 인포메이션은 좀 어떻게 보면 스팸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개 많게는 두개 이상은 절대로 보내지 않는 걸로 해서 이런 툴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진심을 담아서 초청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초대하기 전에요. 그 친구가 왜 애터미를 했으면 좋겠는지 내가 그 친구를 꾸준하게 묵상을 하면서 Y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친구에게 접근을 했더니 꽤 굉장히 많은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먼저 관철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냥 다단계 같이 와서 알아봐 다단계 나랑 하자라는 개념으로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친구의 Y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간절함이 통하더라 라는 거죠. 너 건강 좋았는데 지금 안 좋아서 내가 쭉 너를 위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런 제품이 너한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옛날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남편 문제로 사업적인 문제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알아본 애터미는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랑 같이 알아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고 진중하게 너한테 얘기를 한 거야라고 그 친구를 위한 마음이 녹아들다 보니까 초대가 잘 되더라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터뷰하는 마음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보 일수록 내가 아쉬워요 아쉬운 마음에 자꾸 안달난 사람처럼 앞뒤 안 가리고 일속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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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몰라서 덥석 덥석 그냥 했는데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덥석 덥석 정보 전달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업자나 나와 함께 하려는 사업자는 여러분들이 인터뷰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요 인터뷰 탈락 도 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철저하게 기승전 팀워크 사업 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조금 자세가 attitude is everything 인데 자세 태도가 조금 불성실한 사람이 이 라인에 들어오게 돼서의 여파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때 인터뷰하는 마음으로 조금 선별을 하면서 소비자 말고 선별을 하면서 사업자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 까지는 내가 해야 할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제품도 체험하고 열심히 제품도 빌려주고 열심히 회사 소개도 했는데 석세스 아카데미 까지 초청이 안 됐다 라고 하면 나는 10점 밖에는 내 자신한테 10점만 주세요 근데 제품 체험도 조금 잘 못했고 사업 설명도 어버버버 하면서 잘 못했는데 석세스 초대가 됐어 그거는 나에게 후하게 95점 이상의 점수를 주셔도 될 정도로 일단 석세스 아카데미 까지가 꽤 중요한 것들 그 이후부터 하고 안 하고 는요 정말로 지 마음의 법칙이 그때 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보면 지나친 배려를 좀 많이 하더라는 거죠 상대방 너 그때 바쁘지 너 그때 회사 출근 해야 되지 너 그때 뭐 해야 되지 손님이 가서 초대 까지 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지나친 배려 는요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는 정말 실수 입니다 실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공통적인 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 긍정적이고 대부분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사랑이 있고 그죠 뭔가 과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좀 밝은 사람이 이 애터미를 하게 되면 잘하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만날 사람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중에 이런 해당 관심 없는 사람 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터미 정보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과 평생의 동반자가 이 중에서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을 좀 경계를 해야 될까 를 보면요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진짜로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로타리클럽 회장이었는데 내가 뭐뭐였는데 쩜쩜쩜 왕년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추구장 차 하는 사람들 좀 힘듭니다 안되는 건 아니지만 좀 힘들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제가 별표 쳐놨는데 이런 분은 그냥 소비자만 시키세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직장인들은 자연스럽게 밥 먹고 커피 한잔 할 때 누구예요 직장 상사 욕해요 또 주부님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친구들 만나면 누구들 만나면 시금치 얘기하죠 시집 이야기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건 어떻게 보면 본능인 것 같아요 비비부름 본능인 것 같은데 이 애터미 안에서 이 애터미 안에서 만큼은 그 본능을 본능대로 누리다가는 정말 폐가 망신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허세와 허풍 뭐 가끔가다 허세와 허풍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비불만큼은 용납이 안 되니 이런 사람은 좀 경계를 좀 해주십사 라고 제가 좀 적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고런 분들 위주로 계속 만나고 체험해주고 회사 소개를 하다 보면 자 1대1 사업 설명이란 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 7번 1대1 사업 설명을 안 하면은요 사업자는 안 나옵니다 이 전 단계까지 소비자는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애터미 사업하러 나온 거지 그죠 자선사업하러 나온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결과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자가 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업 설명을 내가 아무리 못해도 뭐 5분 마케팅 플랜 부터 시작을 해서 짧디 짧은 동영상 가지고 20분 다 해도 나는 말 못해도 동영상만 보여줄래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업 설명이란 것은 꼭 해야지만 되더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봤더니 요렇게 또 이제 좀 팩을 다 이제 둥그렇게 모여서 팩을 붙여놓고 팩 마르는 시간 동안에 했더니 더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야 딱 누가 봐도 너무 괜찮아 이분은 정말 사업자 까미야 그러면 일부러 팩을 두껍게 해드리거든요 최대한 늦게 마르거나 좀 이제 바로바로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두껍게 발라줬더니 좀 그 자리를 좀 그 자리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이 되니 라고 사업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마케팅 포함해서 간략하게 이것도 간략하게 해야지 만약에 상대방이 질문을 해왔다고 해서 아싹 이제 이 친구는 무조건 하겠네 하고 정말 다 알려줘 보세요 다음에 초대가 안 되더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언제 세미나 있는데 올래? 우리 스폰서님 한번 만나볼래? 아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는 그냥 오히려 간략하게 예고편 정도만 보여주고 더 궁금증만 더 증폭을 시켜주시고 그 이후에는 스폰서와의 미팅 센터로의 초대 세미나로의 초대로 하기 위한 교두보적인 역할인 거지 20분 가지고 우리가 애터미를 어떻게 다 알려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준비를 아무리 못하는 판매사 아닌 분들도 이 툭 치면은 툭 나올 정도의 사업 설명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시자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호일러 법칙 호일러 법칙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제가 1번부터 1번 어디 갔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으로 제가 순서를 아예 적었어요 왜? 이 호일러 법칙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서 초대해놓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 이제 스폰서를 그냥 독도처럼 가만히 개밥의 도토리처럼 물구러미 안처만 놓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번 잠깐 볼게요 나는 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1번이 뭐예요? 내가 브릿지라는 역할로 봐서는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도 해야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도 해야 될 일이 꽤 많아요 그게 1번입니다 1번을 보면 A에게는 내 스폰서인 A에게는 C에 대한 먼저 C에게는 A, 너가 만날 사람이 누구거든 이라는 A 파일을 꼭 해주셔서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김명중 본부장이 누구예요? 본부장이 누구인지 국장이 누구인지 팀장이 누구인지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해놓고 무조건 갖다 모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김장으로 말하면 적어도 천일염 소금으로 숨 정도는 죽이고 스폰서한테 속 좀 같이 치대주세요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팀워크가 좀 있자 쌩 배추 던져주고 김장 해주세요 그러지 말자 이런 개념으로 A에게는 우리 스폰서님들의 자랑 정도는 조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2번이 뭘까요? 이제는 이 스폰서에게 C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 친구는 뭐 어디 위치 정도 또 직업 정도 그리고 관심사 정도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 좀 먼저 이야기하다가 만약에 이 친구가 사별을 했어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했어 그러면은 그런 좀 원치 않는 이야기를 먼저 이런 이야기는 좀 피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스폰서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더라라는 거죠 3번 그 정보를 받은 스폰서는 이 C에게 정말 필요한 니즈 파악이 됐으니까 그죠?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4번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요 때 4번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화벨 스폰서 만날 때 전화벨 무음 또 그런 애완견 껴안고 있으면은 애완견을 좀 어떻게 좀 저쪽 방에 옮겨 놓든지 우리가 집으로 갔을 경우에는 요 안에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또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게 캡션만 달아 놓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꼭 나는 다 아는데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나는 다 안다면 내 파트너에게 요런 것들을 조금 좀 복제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셀방 소그룹방은 뭐 여러분들 또 워낙 또 이제 각 팀별로 잘 하실 줄 믿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토록 원하는 성공적인 후원의 결과예요 최종 이 게임의 목적지다 라고 저는 이제 적어봤는데 내 왼쪽에 오른쪽에 많은 사람이 오면 좋죠 좋은데 우선 내 왼쪽에서 한 명 오른쪽에서 한 명 찾는 게임이다 라고 저는 좀 적어놨습니다 왜 나는 요렇게 한 명 한 명을 찾아 놨어 나는 요 삼각편대에 의해서 나 성공하는 건 일단은 끝났습니다 근데 나 성공하는 거는 됐는데 요 2번 3번은 무슨 죄예요 그죠 나 성공하는 거 도와주는 운영위원이 아니라 이분도 나처럼 삼각편대를 만들 수 있게 끔 그죠 3번도 이렇게 삼각편대를 만들 수 있게끔 내가 같이 도와주는 최소 요렇게 도움을 칭해서 나오지게 되면 총 7명 나 포함 7명이 되더라 이게 곧 세븐코아라는 그런 부분이 완성이 이제 되기만 하면은 네트워크 기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분배 한쪽은 이따가 또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스폰서가 해주기로 했잖아요 한쪽은 내가 할게요 라는 거는 이제 없다 라는 부분이 다음 설명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건 또 이제 저희 팀 자료는 저희는 이제 밴드에 이런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 밴드를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팀에서는 개인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들어와서 보면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친구를 만났을 때 빨리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을 때 몇 천 개 몇 만 개의 자료가 있다 보니까 찾기부터 어려워 그죠? 그럴 때는 내 개인 밴드를 하나 개설을 해서 너무나도 좋은 정보들은 이쪽으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또 자료실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없어서 힘들 것 같아요 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 분에게 1번부터 9번까지의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팀장 이상 그래서 이제 신규 초대 얘기까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팀장 오토 판매사 이상 분들이 조직 관리에 관련돼서 저희 팀은 김영준 본부장 팀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좀 맛보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애터미의 가장 힘든 거는요 판매사 때는 소비자 만들고 물건 파는 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소통이 불통이 되는 순간 가장 큰 힘들더라 그러면 이 소통을 어떻게 불통이 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는요 한 줄씩만 맡아서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팀은 이렇게 열심히 몇 년 단 년 동안 두 줄 하십시오 두 줄 하십시오 해도 그 안에서 작은 팀 내에서는 자꾸 변질이 되어가는 것 때문에 정말 하루가 뭐다 않고 이런 얘기를 정말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으로 말하면 정말 독약과 같은 거 우리 하지도 맙시다 그런데 무턱대고 하지 맙시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내 입장에서는 스폰서가 말하길 친구야 여기는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한 줄만 해라고 왔다 칩시다 그런데 그 얘기만 듣고 나는 열심히 만나고 두 줄도 만들고 이 안에서 열심히 소비자 파트너를 많이 찾았어요 열정적인 나로 인해서 스폰서는 나의 한쪽으로 인해서 이미 대실적이 되어버렸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의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나의 한쪽 줄로 이미 스폰서는 대실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실적 안녕 하고 스폰서는 소실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드라라는 거예요 크드라 아주 안 도와주진 않겠지만 처음 약속과는 달라지는 그런 갈등이 바로 양상이 됩니다 하지만 버시스 내가 오토 판매사 이상이 되고 팀장 이상이 되면 최소 6줄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공자가 될 수 있더라 어떻게 6줄일까요? 나도 두 줄이에요 왼쪽에 그러면 내가 어디 어디에 적혀있는지 동글뱅이를 같이 볼게요 왼쪽은요 보통 스폰서와 내가 많이 하게 되더라 또 우측 나의 소실적이라고 표현하자면 소실적은 나와 파트너가 줄곧 많이 하게 되더라 나는 왼쪽에도 속하고 오른쪽에도 속합니다 요 정도까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사 이전이라고 보면은요 판매사 이상 되면은 내 아래에 파트너를 또 성공을 시켜줘야 되면 나도 파트너의 좌우 또 파트너의 좌우 했더니 나는 최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놔야 팀장이 유지가 되고 오토 판매사 이상이 유지가 되더라 라는 부분으로 내가 요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네 나 한쪽 스폰서한테 완전 의존하고 있네 한쪽만 나는 하고 있네 라는 그런 반성적인 체크가 오늘 이 시간 이유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하세요 말은 하지만요 이 상담이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넋두리가 되는 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본의 아니게 비비불을 하는 상담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담이 아니라 어떤 상담 이런 나의 계보도를 이렇게 그려오는 분들만 저희는 상담을 받습니다 계보도 없이 상담을 요청을 해 오시는 분들은 역으로 다시 돌려보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현 주소에 대해서 똥글뱅이가 풍성하든 양상하든 상관없어요 이런 계보도를 그려서 보면요 요 아래에 있는 막내 내가 이제 팀장 유지라고 봤을 때 세일즈마스터2에 해당되는 요런 막내 리더는 무조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말해 뭐합니까 그래서 요 나는 힘들지만 우리도 했으니까 힘들어도 무턱대고 참으세요가 아니라 그 힘듦을 같이 좀 팀워크로 이기게 해줘야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나올 사람들도 그 힘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중간에 힘든 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여기서 뻥 구멍이 뚫려 나가보면은 나도 같이 멘붕이 와버리고 나도 멘붕이 오고 내 위에는 줄줄이 사탕으로 망해 나가는 거는 너무 여럿 많이 봤습니다 저희 형제 라인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간 리더와 꾸준한 소통을 해야 하더라 여기서 중간 리더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알아서 하겠지 뭐가 아니라 세일즈, 세일즈2 요런 소위 말해서 셀프 리더들과 그런 중간 꾸준한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소통 방법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리더와 나 사이에는 이런 중간 리더가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이라고 오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제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인데 투자, 미천, 아물며 포장마차에도 천만원, 이천만원 호러값, LPG, 가스통이라도 사야 되는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애터미를 하면서 투자 개념 없이 월 5천만원, 월 1억을 벌 생각을 합니까?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과는 여기서 저희 팀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라고 오해하셔서 본사로 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 팀은 이렇게 한쪽 줄은 중간 리더들도 포인트를 같이 어떻게 보면 오고 가는 포인트 속에 싹트는 우리 팀워크 개념으로 본인이 소실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실적에게도 일종의 그런 포인트를 꾸준하게 저희는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대 0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너무 대실적이니까 나는 0 여기는 너무 소실적이니까 100% 내가 올인 이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10대 90이라도 하다못해 5대 95라도 조금이라도 이미 너무나도 커져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50대 50 하세요 라는 말은 솔직히 못 드리고요 누가 봐도 여기는 너무 큰 대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 정도는 대실적 쪽으로 가지고 가셔야 그 대실적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5%의 여러 리더들이 같이 중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파워는 정말로 대단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급 도전 열심히 또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모르겠어요 각 팀마다 색깔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를 참고삼아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직급 도전 시 아무나 저희는 직급을 도전을 안 시킵니다 1차적으로 이제 팀장 이제 오토 판매사 그 해당 직급자 분들이 좌우 리더님들과 가능한 포인트를 먼저 취합을 먼저 해봐요 취합 계산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전월 실적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전월 실적 소실적 기준입니다 소실적 기준 120에서 150만 포인트가 안 되는 분들은 다음 차례로 저희는 다소 좀 천천히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게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판매사 이전에 우리끼리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우리끼리만의 또 가이드를 만든다라고 할까요 왜냐 이런 분들을 저희는 판매사를 보내다 보니까 요렇게 다소 안 되는 분들이 나도 판매사 가기 전에 저 클럽 120에서 150만 포인트 안에 들어가는 저 클럽에 들고 싶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본사에서 오픈이 됐죠 너무 반갑게 요 클럽이 뭐예요 세미 판매사 프로모션을 본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미 판매사가 이미 될 수 있는 분들 세미 판매사가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분들에게는 판매사를 좀 너무 무리해서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도전 가능한지를 먼저 가부 결정을 합니다 한 이후에 1차적 요 미팅이 끝난 다음부터는 포인트 체크를 꼭 해봐요 당신이 뉴 세일즈 마스터로 가려고 보면 왼쪽에 소비자랄지 부업자랄지 중간 리더랄지 요런 분들하고 같이 가능한 포인트 계산 합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100 한번 해볼게요 저 6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30밖에 못할 것 같아요 등등등의 그런 1차적 회의를 해보면은 토탈 금액이 나오겠죠 토탈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 더해보면 여기는 210이 되다 보니까 어? 왼쪽에는 40만 포인트가 부족하네 오른쪽은 70만 포인트가 부족하네 스폰서님 나 왼쪽에 40 오른쪽에 70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요 계산법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본인이 본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진행을 해보려는 그래서 아까 133의 그런 법칙을 통해서 꾸준하게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요기 마이너스 부분을 깨워치는 과정으로 저희가 팀워크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부부가 저희는 이제 부부 사업자인데 저희 부부가 했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했었던 투자 포인트라고 이제 좀 적어봤어요 우리가 판매사 유지를 할 때 어? 왼쪽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던데요 오른쪽으로 자동적으로 올라오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니까 포인트 후원 안 나가니까 나 오토 판매사 가니까 너무 재밌던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딜레마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희는 요 때를 더 위기 삼아서 왜? 우리는 판매사만 하려고 이 사업 한 거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임페리얼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더 아래 밑불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조금 부족해서 세미 판매사 못 됐던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더 하자 왜? 이거는 생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희는 본부장 됐지만 지금적으로 매 분기 80에서 100만 포인트를 운영할 수 있는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가 없다 보니까 포인트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왠지 생돈 나가는 것 같아요 스폰서들이 그러니까 스폰서들조차도 아까처럼 임페리얼 때도 저는 회원 가입을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본부장인 지금도 저희가 매월 파트너들에게 우리 돈 나가는 게 아니라 매월 소비자에게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이 정도를 쥐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사 때 저희는 판매사 유지할 때는 100만 포인트 저희 자체 포인트로 그 소비자 포인트로 유지를 했고요 저희가 또 팀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왼쪽에 좌둘 우둘의 최소 그런 직급자들을 딱 컨디션 체크를 했더니 요 부분 요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 부족한 거 알아서 메꿔서 채워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서 끌어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렁에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팀장을 유지할 때 120만 포인트 플러스 알파로 매번 매분기 유지를 해 줬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오토 국장 한 번은 국장 한 번은 본부장 지금 저희가 그런 정도의 캐파인데 지금은 저희는 150만 포인트 정도를 계속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하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 매출 플러스 소비자 매출 플러스 우리가 또 자가 매출인 거죠 우리가 필요한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는 계속 내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래가 풍성하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는 부분이 이 사업의 핵심이 아닐까 우리는 어느 정도 판매사 팀장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국장 본부장 올라가면서부터는 뒷짐지고 팔짱 끼고 나도 힘들었으니 너도 힘들어 봐라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마음을 알고 내 파트너들에게 더 덜 힘들게 도와주려는 마음을 신뢰를 살려는 것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요건 어떻게 보면 어저께 밤에 제가 급하게 적은 거예요 뉴 세일즈 마스터로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제 라인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 뉴 세일즈 마스터 가는 분에게 몬 포인트 40만 포인트는 스폰서의 몫이다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판매사 가보신 분들은 이미 맞아 나도 저렇게 해서 도움받아서 갔어 했지만 이게 어떤 순간부터 이렇게 또 변질됐는지 몰라도 한쪽만 하세요 한쪽 210만 하세요 라고 이게 또 왜 우리 애터미는 내가 도움받은 40만 플러스 내가 하는 210 해서 250만만 나와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악용은 아니겠지만 처음에 가는 게 힘드니 210만 하세요 라고 위안 아닌 위안이 독약을 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스폰서는 무슨 죄입니까? 계산해 볼까요? 스폰서는 처음 판매사 가는 사람에게 40만 포인트를 도와주고 한쪽은 또 스폰서의 몫이라고 해서 250만을 또 도와줘 그러면 스폰서는 총 290만을 도와주고 나는 210만만 하는 그런 그림인데 저희는요 처음부터 계제가 틀려요 어떻게? 처음 판매사 가시는 분 40만 포인트는 똑같이 도와주죠 왜? 스폰서의 하위 매출로 인정되다 보니까 당신이 하세요 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까지는 똑같지만 210만은 당연한 거고요 내가 몬 포인트로 받았던 40은 나의 스폰서 그러니까 이 40은 내가 왼쪽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10만 하고 손 털지 마시고 왼쪽 40도 같이 해 버릇하세요 처음 세일즈 마스터 도전부터 좌우를 같이 하는 습관을 들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50대 50까지는 아니어도 10대 90 정도는 왼쪽에 내 인맥을 붙이면서 좌우에 내 인맥을 붙이면서 하더라 첫 단추부터 한쪽만 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게 판매사 팀장 이후부터는 이 첫 단추 누가 끼워줬어요? 스폰서가 잘못 끼워져 놓고 나중 가서 뭐라 그래요? 파트너는 한쪽 줄만 한데요 스폰서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판매사부터는 이렇게 두 줄을 꼭 먼저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뒤에 조금 더 잘 보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길고 긴 코로나 시대에 정리를 하자면 133 리스트 아까 월화수목금토일 있는 이런 리스트는 꼭 적자생존입니다 작성을 꼭 해버릇한 분들은 나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고객의 니즈파악 FORM으로 전화로는 나 애터미 시작했는데 말이야 절대로 전화로는 뭐예요? 약속만 잡으세요 약속만 잡고 만나서 애터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툭 치면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나의 제품이랄지 나의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랄지 스토리텔링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Y 애터미로 지인에게 자연스럽게 애터미의 정보가 녹아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솔직히 방문 판매법 법률에 의한 다단계 회사라는 것은 맞아요 업종 업태의 다단계 회사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단계라고 하는데 아니 저희 애터미 다단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단계인데 뭐라고 그래요? 또 착한 다단계래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다단계가 아니에요 저희는요 돈을 주는 방법 자체를 다단계 법으로 수당을 35% 내에서 주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희는 철저하게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다단계라는 표현 앞으로 하기 업기 그러다 보니까 아자몰이 생겼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각인을 시키는 걸로 변화된 애터미로 이야기를 해야지 다단계이긴 한데 착한 다단계야 그런 옛날 방식으로는 리크루팅 절대로 안 되더라 이번에 시작된 APPO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 쭉 내어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는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것처럼 되면 한다 또 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하면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되면 한다라고 다음으로 미루십니까?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파트너 나오면은 그때 할게요 좌우 포인트 올라오면은 그때 유지 도전 해볼게요 후원 요청 들어오면은 그때 꼭 갈게요 라는 식으로 되면 한다라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사업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성공 습관을 늘려가는 멋진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성공을 정말 부모님들보다 더 염원하시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 방에 지금 함께 많이 계시는데 에터미 성공의 어버이이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스폰서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드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트 한번 조금 같이 마이크는 꺼졌으니까 발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폰서님 빨리 리더스 보내드릴게요 네 스폰서님 빨리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행복한 성공의 아침이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우리 습관 plum 아멘